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광명시가 지난 7일 광명소방서와 함께 세터마을에서 화재 없는 안전마을 선포식을 열었습니다. 세터마을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돼 현재 마을주민협의체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번 선포식은 노후하고 저층 주거지역이 밀집된 세터마을의 주거안전을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선포식에는 세터마을 주민협의체 회원, 주민, 광명소방서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고 화재 없는 안전마을 설명, 소화기 및 화재 감지기 전달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장병국 광명시 도시재생과장은 세터마을의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에 있어서도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안전한 세터마을이 되도록 힘쓰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